여러분 안녕하세요. 녹화방 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앞에 죽입니다. 무슨 죽이냐고요. 고등어 죽입니다. 고등어죽 죄송해요. 늦은 시간이라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무김치. 아, 뜨거워. 음. 고도고추. 고도고추. 골고룡어죽이예요 음 골고룡어죽과 진짜 너무 맛있네 골고룡어죽 맵사각 골고룡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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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꼬동아주 제가 물김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겨울에도 막 물김치만 있으면 너무 좋아 맛있다 양마따 음 맛있어 음 음 오동조 벌써 살패가 불러오는데요 아 아 으흐흫 흐흫 흫 아 쓰읍 쓰읍 음 아 여러분도 잔거같이 억설맛설데 아우 맛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어 죽 먹방은 해봤고요 제가 밤늦은 시간이라 제가 실시간 방송 안하였습니다 이거는 녹화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잘 먹으세요 자 자 자 자 자